한국의 혁신형 종소기업 정책의 목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한국의 혁신형 종소기업 정책의 목표 혁신형 종소기업 관련 여러 개념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한국의 혁신형 종소기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형 종소기업의 성공 요인과 유형별 혁신형 종소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형 종소기업과 금융지원에 대해 설명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혁신형 종소기업의 정책 목표 혁신형 종소기업의 정책 목표는 종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거하여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보통인 일반 종소기업을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것이 혁신형 종소기업의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일반 종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종소기업과 경영혁신형 종소기업으로 도약하고 2단계에서는 혁신형 종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혁신형 종소기업 관련 여러 개념들 혁신형 종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대개 기술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성과를 강조하거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생기업 중에서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하이테크 중소기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혁신형 종소기업 현황 혁신형 종소기업은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종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다수 종소기업은 내수시장에서 과당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혁신형 종소기업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종소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우수하고 혁신 역량이 뛰어난 혁신형 종소기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혁신형 종소기업은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종소기업, 경영혁신형 종소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해 일반 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군을 지칭합니다 1998년에 도입된 벤처기업은 벤처금융기관이 자기 책임하에 평가하여 투자, 보증, 용자를 받은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2001년에 도입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성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006년에 도입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등 경영혁신 분야에서 탁월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한국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벤처기업은 벤처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35,282개사 이노비즈는 18,091개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15,230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합계는 68,603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중복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56,561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형 중소기업의 추세는 다음 그래프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을 기업 측면에서 보면 첫째, 제품기술, 공정기술 등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세계 인류 수준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준비된 경영자로서 역량 있는 CEO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절대적인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합한 사업 영역을 선택하여 진입하는 것이 기업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넷째,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역량의 보유 지속적인 혁신활동의 추구 이에 관련된 리더십 등이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을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구조개선, 기술개발자금 등 정책적 지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한 단계 제도의학을 위한 기술개발 토자자금 수요 연구개발 및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어떤 지원수단을 개발할 것인지가 향후 정책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경제, 사회적인 인프라가 혁신, 경쟁, 기업과 정신을 조성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유형별 혁신형 중소기업 유형별 혁신형 중소기업은 크게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의미는 모험을 의미하는 벤처와 기업의 합성어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협을 무릅쓴 의미를 말하며 기업은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미국은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3% 이상이고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OECD에서는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군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의 확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벤처투자기업이 있습니다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구개발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약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고 사업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셋째 기술평가 보증기업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보증주는 대출비용이 총자산 대비 5% 예상이어야 합니다 넷째 기술평가 대출기업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부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보증 또는 대출의 비율이 총자산 대비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예비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기술성 평가는 경영주의 기술능력,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벤처확인제도는 대폭 개편되어 2021년부터는 새로운 확인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기보와 중진공 같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벤처확인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전문가중심의 민간 벤처확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술평가 보증 및 대출 유형은 폐지되고 신기술성장 유형이 신설되게 됩니다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만 연구인프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이 연구개발인프라로 인정받게 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는 금지업종이 23개 업종에 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행, 유흥업종 등 5개 업종으로 금지업종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벤처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이 포함되게 됩니다 신청기업의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초기 벤처기업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지원은 교수연구실 창업에 대한 휴직제도와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제지원은 법인세,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이후 4년간 50%를 세액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제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에 대한 우대조치와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에 대해 우대하고 있습니다 입지지원으로 실험실 공장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전용단지, 직접시설의 입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허심사에 대한 우대심사,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제도의 수수료 감면, 방송광고비 지원,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놀라운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매출액이 천억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벤처 천억클럽에 들어간 기업의 수가 2018년 587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벤처기업은 11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매출액 5천억 이상 1조원 미만의 벤처기업은 25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천억클럽에 가입한 벤처기업은 제조업이 452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이 358개사이며 279개사는 기업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노비지는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엄청 3년 이상의 안정적 성장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 가치혁신을 이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군을 말합니다 이노비지 지정제도의 시행추진은 이노비지를 집중 지원하여 여타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이노비지 자체의 국민경제적 기여들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노비지 인증 절차는 우선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기술혁신 시스템을 통해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그리고 기술혁신성과에 대해 자가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에서 700점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명의로 이노비지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노비지 제도에 대한 개요는 다음 그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노비지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자금, 투자, 홍보 등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노비지 인증에 필요한 평가는 오슬로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슬로 매뉴얼은 산업계의 혁신활동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1996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확정한 기업혁신 표준 매뉴얼로서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의 기술 개발과 경영혁신이 필요한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슬로 매뉴얼의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술혁신능력은 R&D 활동지표 기술혁신체계 기술혁신관리 기술축정능력 기술분석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 기술사업화 능력은 기술제품화 능력 기술생산화 능력 신제품 마케팅 능력 기술사업화 관리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술혁신경영능력은 경영혁신능력 변화대응능력 마케팅관리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성과는 경영성과 기술적성과 등의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노비즈 인증은 이러한 오슬로 매뉴얼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한국의 사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에 대한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융세제상의 지원으로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 우대지원 등이 있으며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수도권 취득세 중과를 면제하고 있으며 전기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재권 보험의 보험료 및 인수비율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요건의 완화를 적용받고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 지원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팔로미 수출지원사업으로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등이 있으며 방송광고 지원 공영홈쇼핑 우수제품 입전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특허등록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노비즈 지원제도에 힘입어 이노비즈 기업의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우수기업 선정에서 이노비즈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류상품 선정기업 총 492개사 중에서 이노비즈가 278개사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세대 세계인류 194개사 중에서 이노비즈가 128개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및 코스닥 히든 챔피언 중에서도 이노비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노비즈는 경영성과면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다수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메인비즈는 메인비즈로 경영, 매니지먼트, 혁신, 이노베이션, 기업, 비즈니스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군을 말합니다 메인비즈는 3대 혁신형 중소기업 중의 하나로 특별한 기술이 없는 기업이라도 서비스, 마케팅, 공정, 인사 등 경영 전반의 혁신활동 및 역량을 평가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으며 메인비즈로 선정된 기업은 3년 기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비즈 신청 자격은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서비스, 마케팅, 공정, 인사조직 등 경영 전반에 걸친 혁신활동 및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인비즈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가 대표적인 혁신형 중소기업이지만 혁신성이 높은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혁신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마케팅, 고객관리 등 경영혁신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수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의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메인비즈의 도입 목적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급이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메인비즈에 대한 기술, 팔로우,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의 경영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비즈 인증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비즈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을 하면 우선 기업 정보를 입력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가진단 후 60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관의 현장평가를 통해 700점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배 승인을 거쳐 메인비즈 기업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각종 지원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메인비즈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 입자 시 제조업원 2점 비제조업원 1.5점의 가점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률에 대한 차감과 부분 보증 비율에서 우대를 적용받게 됩니다 각종 정부사업 선정에서 우대를 적용받으며 금융지원에서 금리 우대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 대상이 포함되며 구인광고의 전용 홍보관에 입점할 수 있게 됩니다 6. 혁신형 종소기업과 금융지원 혁신형 종소기업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자금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은 자기자본 정책금융 벤처투자 은행대출을 통해 조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연구개발 시설투자 양산투자 운전자금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자금 수요에 비해 부족한 편으로 금융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필요 자금에 비해 적은 규모의 자금이 공급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필요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고위험 고수육의 구조이며 기업 경험이 일천하고 창업 초기 기업이며 투자 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의 속성은 저위험 저수익 구조이며 재무제표를 중시하고 대출 시 담보 자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기 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혁신형 기업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혁신형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은 고위험 고수익 구조이며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며 미래 기술력을 중시하면서 장기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은행보다는 벤처 캐피탈과 같은 투자형 금융기관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정보가 부족하고 부정확한 신용 평가로 인해 신용 대출을 기피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정보가 부족하고 리스크 관리 수단이 미흡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렵고 수집된 정보 표준화 및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 축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다양한 신용 정보가 부족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건전한 기업 생태계 구축 및 금융시장 건전화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과소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금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술금융은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 융자, 출연, 보증, 복합금융행위가 기술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말합니다 제1단계는 기술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보증이라 할 수 있는데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갖춰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2단계는 기술용자로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한 기술평가인증서를 제공하면 금융기관 및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를 참고하여 혁신용 종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 용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제3단계는 기술투자로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인증서를 제공하면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이 투자대상기업의 발굴이나 투자심사에 활용하게 됩니다 기술금융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혁신용 종소기업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에서 구축하고 있는 기술정보 DB 중에서 해당 기업의 기술정보를 기술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고 기술평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재무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은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이 평가서에 따라 대출 혹은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술금융지원 절차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그림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종소기업 금융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종소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해주는 전담금융기관으로 기업은행과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있으며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각 시도에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혁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한국 벤처 투자와 벤처 캐피탈 엔질 투자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소행하고 있는 것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용 중소기업 제도의 성공요인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와 함께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다양한 유형의 혁신용 기업이 혁신용 기업을 발굴하여 이들 기업 간 경쟁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다소 창업되고 이들 창업기업을 혁신용 중소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정책과 지원제도 지원기업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혁신용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혁신용 중소기업 정책은 20년 전부터 추진되어 오늘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지금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혁신용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캄보디아 혁신용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109 159 169 209 161 21 209 21 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